영희한테 생선을 맡기지. 알아보면 어쩌려고요. 나랑 가리고 왔잖아.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니까 그만 가봐. 우리 지금 위장 잠입하는 거예요. 다들 해봤어요? 페이크? 안 해봤잖아. 나는 일생이 페이크였던 사람인데 이런 대형 작전에서 날 빼고 간다고? 이분은 골프용품 수입상이시고 이분은 중국에서 오셨는데 한국말을 알아듣긴 하시지만 말씀 못하셔. 아오바 부야오시 삼차이 중국말은 몰라가지고 아 작품들 좀 볼 수 있냐고 하시네요. 아니 뭐 그러시죠. 하이 저 황샹 하이 저 황샹